독감이 유행하는 가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남도는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서 50세부터 6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에게도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등 가까운 접종기관을 방문하면 되고,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과 접종 기간은 접종과 접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